6월 평가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정말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3년차 인강하면서 조금씩 뭔가 형성되는 느낌이 이런 얘기가 형성되는 느낌 김지영은 해설 강의 하나는 진짜 미쳤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해설 강의를 잘한다는 건 다 잘한다는 거로 나는 들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 그 정도의 준할 정도로 지금 제가 해설 강의 주요 문항 39번까지 문제 해설을 다 했어요 오늘 제가 몇 시간 걸린 거야? 와 거의 한 6시간 정도 되나? 그죠? 와 네 피리님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진짜 마무리 하려고 그 정도로 제가 빡세게 찍어요 여러분들 모든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자 다시 해설 강의는 점수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제 수업은 안 듣고 수업은 안 듣고 해설 강의만 기출 문제집 가지고 풀어도 정말 도움된다 그러길래 그것도 좋아요 나야 너무 좋지 애들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해설 강의 무조건 보십시오 어떤 분들과 봐도 상관없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제 거 보시면 너무 더 감사하겠지만 뭐는 반드시 보시냐면 제가 해설 강의에 제일 앞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해설 강의 보기 전에 네가 반드시 한 문제당 해야 될 행동들을 한번 쭉 써줬어 그거 보고 해설 강의 들어가 얘들아 알겠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궁금해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약간 좀 격양되어 있는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39번 때문에 지금 막 39번 해설 강의 들어가시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속상해서 정말 막 내적인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해버렸거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좀 격양이 돼 있는데 자 차분히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번 시험에 아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전반적 난이도 자꾸 물어보실 거니까 21에서 24 아주 쉬웠음 다만 22번 얍삽하게 또 평가를 하지 말라는 그 요령 피우는 친구들 하우에버만 읽으면 되지 다른 건 안 읽고 확 그냥 끝난다 내가 진짜 쓰레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 빼고는 좀 평이했어 특히 22번 30번에서 34번 빈칸과 어휘 그쪽 파트 여러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작년에 빈칸의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라는 영상을 캐스트로 올린 거 있을 거거든 왔어 제가 이 말은 현장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빈칸 수업 최근에 현장에서 현장 버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언급 진짜 많이 했지 야 빈칸이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지금 정신모집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는데 온통 국어밖에 국어에 몰빵하는 게 좀 변별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마 영어도 힘을 줄 거 같은데 그건 아마 빈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엄청 많이 말했죠 이번에 빈칸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과연 내용이 어려웠을까 아니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까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36에서 37의 순서별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연습했었던 대로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경계점 문제 알지 얘들아 하셨던 분들은 문제는 3839 비상 비상 어 선생님 38은 괜찮던데요 아니 냉정하게 따지면 너 38 잘 풀었으면 39도 잘 풀어야 돼 근데 39 어려웠을걸 그 세 새끼들 막 혼자 날아가면 뭐야 하고 열어 날아가면 오 나도 이게 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언급해놨으니까 그 정도 어쨌든 나머지는 다 평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제가 지금 칠판에 썼던 이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얘들아 우리 V 단어에서 나왔었던 너가 알아야 될 그 이상의 확장의 의미가 있었던 단어들 특히 여러분들 V 단어 하셨던 분들 내가 이 단어 V 빈칸 하셨던 분들 야 얘들아 32번 어렸던 빈칸에 치명적으로 나왔어 자기를 포함된 에이 뭔 소리야 큰일 나 독립적인 별개의 분리된 rather than 우리는 하셨던 분들아 나오면 땡큐하라 그랬지 뭐가 아닌 뭐다 라고 빨리 방향 잡으시라고 3번이나 나왔어 문제 번호야 이건 cultural 문화적인 그게 뭔데 일본 사람들은 스시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밥과 김치를 먹고 중국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드시지만 뭐 매운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식습관은 very cultural thing 문화적인 겁니다 문화적인 게 뭔데 다양하다 또는 다르다 이번에 23번에 나왔어요 그 관점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price, 가격 와 cost, expense toll, price 부정적 뉘앙스의 희생 또는 손해 agent 아니 요원 중개인 아니 행위자 V단 하셨던 분들 유형독해 하셨던 분들 미쳤죠 그쵸 또 나왔어요 even 제가 30번 문제에서 어휘 문제는 even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상반대 내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라는 거 얘기해 드렸던 거 또 나왔어요 intelligible 또 나왔죠 이거 보면 똑똑한 지적인 야잇 intelligent intelligible 하면 이해가 되나 또는 이치에 맞는 또 나왔어요 기어 contribution 그러니까 맨날 기어 하니까 플러스 쪽으로 갈래 아니야 기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게 중요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또 나왔어요 30번 outperform 나 이번에 이거 되게 아쉬웠었는데 선지에 나왔어요 선지에요 이거 36번 outperform이 36번 맞나 아니야 이거 24번이야 미안 24번 순간적으로 지금 해설강의 하다 바로 오니까 바로 기억나네 24번에 선지에 나왔어요 밖에서 수행해? 뭔 소리야 무엇이 무엇보다 수행을 잘하냐 뭔지 알지? 자 v단어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다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밀 거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이미 저는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네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냥 단순 단어만 되는지 말씀드렸던 것들까지 확장의 의미가 되는지까지 보셔야지 됐죠? 이번 단어는 이런 느낌이었다 단어 일반 의미에서 더 확장하자 얘들아 그래야 정답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럼 마무리 어 전반적인 문제별 구체적 사항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에서 만났어요 진짜요 제가 이거 러닝타임 한 3시간 나왔나요? 피디님 거의 넘었나요 혹시? 넘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얘들아 수업이야 수업 이건 완전 도움된다고 가서 이거 포인트 위주로 가 21번 밑줄함 측 의미 야 소재와 소재 사이의 논리적 관계나 잘 봐 그릴기 그릴기 22번 이번에 너네 또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권 이거에 대해서 아이고 무서워 느낌만 가지 마시고 문장 간의 연결 그릴기 연습해 23번 야 미안해 여러분들 자꾸 야야 해서 하우에버가 중요하다고 하우에버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것만 읽고선 나머지들은 그냥 다 넘어가 특히 주제 제목 요지일 땐 시간 없으니까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이번에 너네 하우에버 두 문장 나왔거든 가서 보세요 정답선지가 그거인지 해설강에 들어가세요 빨리 그딴 짓 하지 마시고 이상한 쓰레기 같은 짓 좀 하지 마시고 정보 누적이나 잘하세요 평가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게 막 쉽게 막 대충 스킬로 안 돼요 24번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 평가는 진짜 좋아하는 거죠 30번 어려워도 문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거 2분으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 있거든 얘들아 가면은 문장 이만해 근데 그거 해결해야 돼 저는 이 문제 맞췄는데요 어쩌라고 가서 이거 보세요 보세요 맞췄어도 이거는 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해설강에 했으니까 야 요만큼을 3시간을 넘게 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수업 열심히 했다는 거니 정답 내는 이유 말고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제가 필터링 해줬단 말이야 제발 람 31번 빈칸이잖아 너네 그거 2번 선택하신 분들 인플루엔셔 컴퓨터 아티스트 이거 컴퓨터 아티스트 얘들아 지문에 나온 대로 빈칸 키워드 판단하는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뇌피셜로 돌리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풀어야 돼 나와 있는 대로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이거 말고도 추천 문항까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 추천 문항까지 여기 들어가시면 혹시 갔더니 만약에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얘기할게 2016년에 4월 교육청 33번 V 빈칸에 챕터 3에 15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2018년 6월 평가원에 34번 V 빈칸에 챕터 2에 12번 문제야 그 정도니까 꼭 가서 보시면 돼요 32번 뭐라고? 관계 33 관계 34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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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7은 이건 수업빨이 되게 쓸 것 같다 순서 배열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 수업 빨리 들으시고 빨리 해결하시라 이건 알면 금방 풀려 뭐냐면 원칙 수용하시면 돼 수업 하다 중간에 여러분들 찍는 거라 하셨잖아 어떻게 보면 지우지도 않고 이 느낌 그대로 전달하려고 원칙 수용을 안 하시면 자꾸 어 저도 맞는 거 아니에요? 너도 맞을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원칙 수용을 안 하시면 정답을 못 맞춘다 정답을 그럼 38번 39번 문장 삽입 2번에 미쳤죠? 단절이 안 느껴져요 이거 써놨죠 얘들아 이게 읽어도 뭔 개소리인지 개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어디가 이상한지가 안 느껴져요 그럴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해 드린 거긴 하지만 제가 하고 나서 지금 약간 이걸 지울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시 교수님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까지 지금 말을 해놨어 혹시 좀 더 제 해설강의 들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평가를 올리든지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여튼 모든 건 해설강의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해설강의 앞에 5분 10분 빨리 보시고 그 작업하고 들어야 돼 궁금해서 어떻게 푸는 건지 들으면 아무 영향가 없다 알겠지? 캐스터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 해설강의에서 봅시다 그리고 게시판에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이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아 알겠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